아 바꿔 포즈 한 번 더 됐어 여러분 이 피자 먹어요 이거 무슨 피자예요? 아 이게 피자오 아 인생피자라고 피자 더 라이프라는 콤비네이션 뭐 이런거 종류는 뭐예요? 이거는 모든 토핑을 다 얹은 피자래요 모든 토핑 다 얹은 피자 이 큰 햄은 뭘까? 야 이거 큰 햄 하몽같이 생겼어 하몽 이런거 모르겠어 모든 토핑이 다 있는거라 이것도 되게 무슨 명란 뭐 이런거같이 생겼어 토마토 아니야 이거는? 아 토마토인거 같아 가까이서 한 번 보여드릴게요 화덕피자야 화덕피자 놓칠 수 없잖아 알았어 화덕피자고 이거 리뷰 쓰면은 우와 이거 테두리 너무 특이해 열봐가지고 아주 공기 들어가가지고 뿅 이렇게 돼있네 리뷰를 쓰면 이걸 준대 리뷰 쓴거야? 어 리뷰 썼어 아니에요 아직 안썼죠 근데 이거 왜 썼어? 리뷰 이벤트 이건 에그타르트 오 에그타르트 까지 에그타르트 세스 이렇게 두개 까지 약간 특이하긴 하다 피자집인데 에그타르트가 나오네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그치 맞아 음 안녀석이는 스프라이트 일단 좀 원하지는 Strange 려봐 미 nucleashorn good coz리고님 얹어오세요 한 번 더 넣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이따 짓김이 마스~! 술 먹으려고 했는데 편의 언니가 별로 안 당긴다고 해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먹어! 같이 먹는 모습 보여야 돼 맛있어? 맛있어 뭐가 되게 특이하긴 하다 겹겹이 돼있어 햄도 겹겹이 야채도 겹겹이 치즈까지 보이죠 초록색깔 치즈가 대박이야 응 햄도 두겹이고 햄도 짭다름하니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빵은 되게 얇아요 맞아 빵은 진짜 이거밖에 안 돼 봐봐 이거 피자 자 미안해려 이 언니 마음도 이리 예뻤나 언니 다시 봤어 이거 빵이 되게 얇아요 그쵸? 맞아 이 빵이고 위에 거는 다 치즈랑 토핑 나 여기 피자가 너무 반할 것 같은데? 맛있다 여기 응 나 처음 먹어봐 나 피자 안 좋아하지 않아 음 음 이 밀가루 부분이 약간 얇아가지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 우와 안에 또 이렇게 응 루콜라도 있고 뭐지 이게? 페페로니? 어 페페로니도 있고 언니 어디? 피자라고요? 피자라고요? 여기 인생 피자요 인생 피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핑크 색깔 햄에는 이거 무슨 가루? 뭐가 막 양념 같은 파슬리 같은 뭐가 그런 가루가 막 올라가 있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치즈도 맛있어 치즈가 진짜 부껍네 치즈가 엄청 맛있는데? 치즈가 진짜 연하고 막 질긴 치즈가 아니라 되게 연해 응 식감도 좋아 간도 짜지도 않고 딱 좋은데? 응 이게 보통 미국식 피자 이런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약간 피자와 도미나 피자 이렇게 두꺼운 게 미국식이고 요게 이탈리아인가? 이거는 피렌체 여기 써있네 음 이탈리아네 어우 싸 탄바분 먹지마 너무 어머 어우 너무 탔다 근데 이게 화덕피자가 단점이 응 끝에가 다 타긴 해 그래? 빠지진 부분은 잘 안 타던데? 잘 구워야 되지 아 아 탄바분은 빼고 먹어요 네 네 치즈 치즈 화덕이 식으면 맛이 없어져? 일반 피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일반 피자도 그렇고 화덕피자도 그렇고 음 이게 토마토잖아 음 이게 아까 위에 있는 게 이게 토마토야 응 맞아 파니가 아까 뭐라고 했지? 명란전? 이거 먹고 명란전시래요 아니 명란같은 거잖아 가서 이거 뭐지? 그렇지 이게 통조림 토마토일까? 어 이 껍질 까져 있는 거 구워졌거나 뭐 돼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절인 토마토 아 절인 거 어 이렇게 깡통에 팔더라고 음 처음 봤어 명란전시 잠시 어쨌든 명란전시 까지는 것도 아니까? 동그래 모양이 보통 토마토는 동그라니까 응 맞아 맞아 토마토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맛있지? 토마토홀 토마토홀이라고 몰라 이거를? 어 어 맞아 처음 들어봐 그리고 또 제로가 맞죠? 응 제로가 뭔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다 들어가있어 맞아 에그타르트 먹어봐야겠다 이게 뭔가 페스츄르 같네 겹겹을 쌓여있네 음 음 음 음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에그타르트 음 음 뜨뜻해요 음 따뜻해 음 맛있다 부스러기 엄청 떨어질 것 같아 음 맛있지 음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겉바 속초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엄청 엄청 바삭해 응 그리고 그 겉에 부분이 진짜 얇아가지고 씹어도 뭉쳐지지 않고 되게 얇아 에그타르트 이렇게 너무 하얘서 안보이네 너무 하얘서 안보이네 너무 하얘서 안보이네 엄마야! 엄마 엄마 매운맛? 매운맛 전혀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여기는 소스도 없고 캐팔도 없고 매운맛을 내는 소스나 이런게 뭐가 없어 식재료가 우리집에 그거 있는데 파마산 치즈가루 아 진짜? 약간 여기는 안 어울릴 것 같아 미국식 피자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존맛탱 너무 맛있다 에그타르트도 되게 맛있네 피자 인생 피자 지금 배달의 민족에 있어요 잘 먹는다 어머나 이 초록색깔 잎사귀는 뭘까? 루꼴라 아 이게 루꼴라야? 처음 봤어 루꼴라 맞죠? 왜냐면 이게 모든 토핑이 들어간 거니까 루꼴라 피자도 있고 루꼴라가 그 식물 이름이야? 응 어? 몰랐어 시금치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어허 탕거를 다 떼야돼 어머 이 쪽은 다 안 탔나봐 나 먹은 거 하나도 안 탔어 이쪽만 탔네 인연이 또 나 탄 거 먹으라고 또 골라 먹은 것도 순서대로 버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맛집 맞아요 그럴 때 모르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아우 그냥 모든 토핑 먹어야 돼 잘했네 맞어 어 맞잖아 아 내가 말한 게 저건가 봐 59쌀피자 59 먹어 보고 싶다 나중에 화 주세요 그래 언니 집에서 우리 동네에 없어서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쌀피자니 있겠지 뭐 이 하하님 반가워요? 섹시한 표정으로 먹었네 섹시한 표정으로 먹었네 정리하세요 어 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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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다. 맛있고 뭔가 건강한 느낌이야. 어려워. 맛있나 이거 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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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맛있다. 후원으로만 말하려고 했는데 누군지 걸렸다. 시오빌. 누구지? 신술기 키스기. 아까 거기 이름 떠줬다. 두 분 키가 몇 치에요? 169.5. 172. 잘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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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취.